님은 제가 많이 못dam고들어 먹었지요 정말 아부 EOC 블라이드 걸린 사람들이 많네요 일단 이거 죽이고 아 뭐야 자 갑시다 저는 혼자 사세요 제발 저 따라오지 마세요 아 좀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좀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아이씨 잠깐만요 허어어어 어 뭐야 어 안 들어가져요 어 이거 왜 이래 잠깐만요 아이씨 어떻게 만든거야 이걸 뭐 이거 정전성이 혼란한 유닛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잡 이거 괜찮네요 뭐야 이게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아 아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워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벙커는 분명히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0% 네 공격에 이런 것도 있는데 분명히 일단은 뮤니프트 직접 아머니는 뭐지 보스 관련해 별거 있는데 아닌 놈 이런 것도 있네요 임무목표 아머니는 부활시키긴 하네요 네 혼란스러워서 이건 2배속 해야되는데 괜히 괜히 1배속을 했어요 칼리엔리 초콜라머니 이건 살짝 지루하거든요 구만가면 네 공속이 이렇다는데 일단 지켜봐야죠 시즈모드 시즈모드 해보겠습니다 75 아 공속 보세요 네 저거 탱크 안좋 잠깐만요 저러다가 파괴될 것 같은데 앞에 대셔야겠다 안 되겠다 탱크가 뒤로 앞에 있는걸로 저러다가 다 파괴되겠어요 아 저러다가 다 파괴되겠다 점수로 수행하는 공원 지원사용이죠 이거 무슨 일이죠 이온이 SCV지키기입니다 침뱉은 방무 방어.. 방무라면 방어 무시한다는건데 네 이거 후반에 엄청 어려워지는거 같은데 이것도 잘생음님 안녕하세요 네 오케이 시즈가 공속이 좀 좋긴 좋네요 확실히 저기 있는 것 같이 다 죽이는데 가브리니만이 아세요? 아 서클은 다행히 내려주고 있는데 초반 방지용 저거는 벙커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해요 살짝 네 벙커 뿅뿅뿅뿅 뭔지 몰라요 하나 그냥 앞에 낮추는다 보너스는 뭐에다 쓰이는건지 모르겠네 힐에다 쓰는거 같긴 하네요 이거 업그레이드 있는거 보면은 업그레이드 하라는거 같은데 비싸요? 업그레이드가 왜이렇게 비싸? 어 잠깐만요 액션패널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깐지야 보신보신 방송중이야 뭐라고? 뭐든 걸어왔자 가면 하십니까? 음 할거에요 쉬고싶은데 오늘 하하하하 지금 아니 여친 아니에요 깐지님이에요 이상한소리 하고 있어 다들 약속을 하자 하십니까? 응 잡지는 않았어요 루 한대 근데 어 그요? 응 이따가 내일 가니까 응 우리 손이랑 나랑 처음에 느끼는거 다 하겠다는거 같고 내일 하겠고 어 내일 할까? 하하하하 내일은 더욱더 안되겠고 내일은 더 안될거 같은데 예 하자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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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어 잠시만 음 음 음 음 이따 역시만 시작하는걸로 하고 오 하자고? 어 하하하하 여친 말씀하자면 그 차가 안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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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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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 어 괜찮아 아 아 아 그거 스폰 들어온건데 그 신분증 달라고 해가지고 근데 알고보니까 어 물어봤는데 괜찮더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어 뭔데 제니아트리맨이죠? 뭐 아까때 그 쿠폰 입력하면 뭐 돈주는거 존목존이 아니야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돈 별로 안주는거야 크 별로 안줘 크 어 어 어 어 어 어 알겠어 어 어 어 음 크 일단 방송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어 죽겠어 이씨 아 죽겠어 아 죽겠어 네 지금 오른쪽 밑에다 스폰이 있죠 지금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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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로드 안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했어요 네 메딕이 없죠 이 와중에 네 다행히 살았어요 그 와중에 메딕씨 저좀 치료해주세요 네 제가 다룬요 어머 안태워진다니까 아 이러면 수리 못하니까 다시 시즌 모드 풀게요 이 시즌 모드 왜있지 오케이 여기서 시즌 모드 해놓고 여기다 가까이 있는걸로 네 울트라 왔네요 그 과정에 아이고 수리 수리 네 이거는 산나무 뭔지 볼게요 아 귀요미 티모니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배터리 충전기님 안녕하세요 네 히드라는데요 눈 던지는 초딩 로커로 바꿀 수 있네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촉수네요 수리하는걸로 이러면서 네 이러면서 저걸로 마린 공격을 하네요 얘는 뭐지 얜 또 나나 사모님 반갑습니다 나대지망 인님 안녕하세요 오오오 잠깐만 공격하는 애 없니 왜 공격 안하죠 잠깐만요 우리 캐리어가 막고있어요 무화중에 네 공중도 나오네 몰랐네 공중도 나오네요 얼레리요 네 여기 가만있어요 공중 나오는데 공중이 유니지 없죠 네 죽겠어요 저러다 네 우리 스카웃이 아무것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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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님 네 그냥 히드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고통받고있어요 우리 지금 고통받고있어요 이분 네 스카즈가 공격 안하나요 그리고 기분 좋은 자연이 이라고 되있는데 일단 여기 놔둬야겠어요 에스미는 치료 안되나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나 메딕있죠 다행히 다행히 이렇게 하니까 스카웃도 공격하고 히드러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뽀기죠 거짓에게 기분이 난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안두고 방금 저 방어력보슈 시즈가 때려도 경치력 1이 나는데 뭐지 네 이화정에 배럭은 치료가 가능한지 볼까요 안돼요 안돼요 리피어가 안돼요 네 가전이 필요합니다 네 가전은 있죠 가전이 때리고 있어요 다행히 메모리 시즌에 서플라이만 때려주네요 네 이제 이거는 100% 보너스 시민인거 같은데 갔다가 죽을거같은 기분이 안드네 아 아니야 얘 데미지 세구나 몰랐는데 오오오오오! 캐리어 있어야 돼 let me go let me go 캐리어 가만히 있어 그냥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안돼 안돼 여기 가만히 있어 박네 다행히 박범인데 좋아요 네 종학림이 제 킬 먹지 마세요 레이스 치워두세요 이 과정에 킬 먹고 있지요 이거 EOD SCVG 기기입니다 네 서플라이 디파즐 체력이 올라갑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 수리가 안돼 안돼 수리가 안돼 기니 의근이만 하세요 시민 드세요 먹고 싶은데 얘들이 방어력이 높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저거 고민이거든요 지금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갔다가는 코딱하면 죽기 때문에 난 그 와정에 얘가 신기하다 풀옥오버가 변태를 합니다 눈턴지는 초딩 이걸 로커로 바꾸는 것보다 차라리 이걸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게 히드라가 쌓이면 좋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디펜스나 모든 치킨이 히드라가 짱이죠? 인더셉터 이름이요? 네 성전세성을 깨달은 아이 이게 뭐야 성전세성을 이게 뭐야 진짜 눈 던지는 건데 디바오로 공격해요 디바오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바뀌네요 디바오로 공격하고 흰색으로 바뀌네요 그냥 이거 히드라만 뽑으면 게임이 이길 것 같은데 히드라 데미지 세요 258 이건 히드라만 뽑으면 게임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오브로드가 필요하네요 오브로드가 보니까 오브로드 저거 인구조 차지예요 몰랐는데 네 스커지는 뭐에다 쓰는 용도지 나머지 스커지는 시민 먹는 용도인 것 같아요 뭐 있지? 네 이렇게 자폭 자폭이 안 되네요 내장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흰 흰 히드라 공중호개 가능해요? 네 당연히 가능하겠죠 노관님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아니 오브로드가 필요한 게 이거 인구조 때문에 그래요 흥 흠 저 미우니언이을 뜻은 뭐지 대체 사람들이 자꾸 어대보다 미우니언이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오브로드예요 웃긴 건 이게 오브로드예요 순위는 무료인 것 같네 나토님 안녕하세요 그냥 키보드 미운이을일 그냥 뭐라 하기 싫을 때 미운이을일이라고 한다고요? 처음 들어보네 내가 이제 아세요 그런 뜻도 모르고 아세요 아세요 난 도깨비언어만 알아요 시시바살 시시세세 시시수수 이거밖에 몰라요 난 이거밖에 몰라 시시바살 시시세세 시시수수 도깨비언어밖에 모른다고 옛날에 유행했던 도깨비언어 예 저글링이 그 와중에 네네 질이네요 그 와중에 저글링이 중거리 공격하네요 네 기관총 서총 달고 아주 쩌는데 저글링이 기관총 서총을 달고 있구만 아주 개쩔여주는데 아니 못나가 질러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건 공속이 열이 조금 더 필요하네요 네 그 과정에 탱크? 아휴 그 과정에 또 탱크나오 수리아로 네 다행히 탱크가 때려져서도 다행이죠 아이고 아이고 내리기에요 아이고 탱크강화 말고 일단은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캐리어가 더 좋아 보이는데 히드라 보다? 오히려 체력은 그래 체력은 따져서는 그게 더 좋다만 네 가능해요 근데 일부러 안하고 있어요 멍커를 지어서 사전거리 업그레이드를 할까나 네 나머지 분들은 오 뭐해 아 여러분들 오늘이 2월 22일이라 됐습니까 주황님이 축하합니다 222가 걸렸습니다 네 이 과정에 부활하셨나 네 아 그냥 입구 입망 안하네요 아 이분 자리에도 좋긴 좋네 길막악만 아니면 사기 네 좋은 것도 있네요 드라곤 4번 타자 2호성 데미지 보세요 네 괜찮네요 이분 뮤탈로 나왔네요 네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애 모방지원 대기 중 아 이분 그 과정에 어떤 과학체 초전첩보 나왔어요? 락다운 와 저게 뭐야 에이츠 파랑이 사기 걸렸어 보너스 외쳐 이런 것도 있네요 뭐야 저게 이 자리가 사기인 것 같은데 음 그렇군 오늘은 콩의 날입니다 그렇긴 하죠 엑소 언니 많이 하세요 네네 음 덴트 쿠마님 안녕하세요 아우 아니 아니 그 과정에 오버로드가 몸빵을 해줘요 자 이때로 노랬어 있어봐 어 탱크 방금 공성 공격한 것 느낌은 뭐였지? 아 다른 유닛이었구나 에이 이때로 노랬어 공격 안해 공격 안해 그냥 탐지기야? 잠깐만 그냥 탐지기인 것 같은데 이거? 네 탐지기인 것 같네요 저기 오버로드 좀 치워주세요 지상인 것 같은데 아마도 네 그 과정에 또 탱크 나왔죠? 어이가 없네요 네 지상 유닛인 것 같습니다 얘는 언제 공격할지 아무튼 탐지기니까 탐지기 필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탐지기 없죠 아 얘 있네 뭐 어떻게 클로킹 하나를 있으면 예를 쓰겠다고 써야겠다 그냥 한번 자폭해 볼게요 자꾸 얘도 지상 공중은 아닌데 자꾸 캐리업 안 되리냐? 그 과정에 주님 주님이 지금 의지가 폐기 의지가 가득 썼습니다 차리바벅님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중앙에만 있어도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게임이 네 저러면은 우리 킬 못 먹죠 네 이건 공중이네요 네 공중이네요 공중이네요 네 네 공중이네요 캐리어만 공격할 수 있네요 이게 짜증난다고요 공중공격 히드라가 공격을 안해요 아 다행히 이쪽에서 공격하게 네 콜드 아닌 거 공격 안하는 것 같은데 네 찬용인님 안녕하세요 네 그 과정에 럭커는 공격 못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 럭커는 아 드디어 드디어 히드라가 공격하네요 네 드디어 공격합니다 윤허브님 찬용인님 안녕하세요 남자는 갓핑컨님 안녕하세요 네 그 과정에 뭐 왔어요 와 하템 하템이 공중에서 날고 있다 뭘까요 아 나 4번 타자 2호성 나왔네요 과연 데뷔지는 4-4-4지만 업그레이드도 하면 4가 오릅니다 아니 아니 4라 돼 있네 이 새끼들 일찍 오르구나 주황님 좀 나와주시죠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주황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터세트 지상공격하는 마린 공격이고 아까 전에 그거는 초승산네 네 러커 죽었어요 나와달라고 해서 에잉 아 자꾸 서플라이만 때리게 해 놨나 이거 트리거가 네 이거 3배속인가 2배속을 했어야 됐네 네 시간이 존재하죠 흐냐님 안녕하세요 깐지나님 안녕하세요 네 깐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들 깐지가 들어왔습니다 엔 네 남자님 안녕하세요 중간 보스 이제 중간 보스가 등장해? 이제 중간 보스가 등장해 어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요 방금 뭐지 방금 뭘 본거지 나 공중 공격할거 없는데 이러면 이제 잠깐만 네 알았다고요 잠깐만 나 지금 망했는데 방금 방금 네 저도 먹고 싶지만 공중이 있네 갑시다 저기어 저좀 여 저좀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좀 어 하 kırлов 그렇지! 제가 돈이 없어서 공중도 못 뽑고 있어요 으 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방금 아카니 통보한 것 같았는데 으 으 어 아카니 공정에 뜨고 있다 아 나왔다 으 아칸이 공중이다니 어이구야 아칸 데미지가 약한거 같네요 좋아 이때로 눌렀어 어이구 확언이 이때로 눌렀어 이건 뭐예요 EUD SCB 지키기입니다 좋았어 자 이때로 쬐야겠어 안돼 구화적인 또 나왔음 개이득 질러나왔네 하나 불쌍했나면 다시 주네 그러게 정신만냐만이 하세요 네 그와중에 드라그는 뭐죠? 공격이 뭐지? 아 멀리서국을 하네요 근데 얘들은 자꾸 공중 얘만 때리네요 이상하게 근데 이분 죽었나? 아니네 근데 그와중에 이분은 오그로가 안걸리는거 같네요 특이해 네 저 한국어가 패치돼있습니다 네 저 한국어가 패치돼있습니다 네 우리 저스트 폭스님 안녕하세요 주왕 나갔네요 아 주왕나갔어요? chuy 뭐야 이거 죽여도 되는거죠 Miss 죽어나 죽어라 주거 죽어야지 이거 어... Ribsohn 지옥백아 근데 대체 얘네들은 뭘 때리고 있는거에요? 'Dχ 얘들 뭘 때리고 있는거죠? 아니..나 궁금한게 얘들 지금 뭐하는 거에요? 금방 지원 대위좀 arter tors aan 아 예 아 얘 때리고 있구나 공격은 안보이고 그냥 얘를 때리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공격하고 있죠 그냥 아무데나 때리고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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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눈덩이가 있기 때문에 뭐야 오 다크레이스 딥다크레이스인가 네 그 과정에 딥다크레이스가 나왔나봐요 우리 고통받고있는 캐리어씨 이거 언제 끝나요 글쎄요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끝날거나 네 이거 언제 끝날거에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 과정에 눈 던지는 초딩이 또 여기서 나왔죠 이거 그냥 아까 전에 눈 던지는 초딩만 계속 나온거 같은데 아까 전에 보니까 아까 전에 계속 저것만 나왔죠 메이스 공석은 이게 배속없는데도 빠르네요 XOFYD님 안녕하세요 계속 저것만 때려요 네 그 과정에 갓이 최고긴 하네요 네 나왔네요 좀 남겨주세요 제발 아 님들 좀 남겨주세요 연님 좀 혼자 먹지마 아 왜 자꾸 혼자 먹어 혼자 여기서 잘 크고 있으면서 나도 먹자고 베넨이 좀 해주세요 아 이거하고 꺼야되요 깐지랑 그 뭐지 깐지랑 롤을 하기로 했는데 깐지가 방송키고 롤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가시면 제 목소리 들을 수 있어요 흠 그 룬이면 하실려나 모르겠네요 SCV에 실드가 넣어집니다 오 실드에 의지가 가득 찼다 네 그 와중에 히드라 오오 오마이퍼킹 에스스나클 에스스나클 어 저 어떻게 뭘로 때리는지 모르겠네 아 알로니 스타중이에요 아 히드라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멀리서 때릴지도 저렇게 야 클로킹인데 클로킹이었어요 네 이거는 지금 다들 상황이 안좋아요 클로킹이 피카츄 와 다크히드라나니 딕텍터가 있었는데 저 서플렉 깨진게 답이 없었네 네 이분도 그 와중에 뚫려요 네 이거 있어야되네 갓 한 마리나 있어야되데 그 와중에 본인도 사망 네 가면 가서 어려워진게 이거 다음에 두 배속으로 깨봐야겠네 다크히드라죠 네 이분도 지금 퍽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자리나 이 자리가 좋을 것 같네요 3명이 3명이 협동하기에는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딱 나눠지는 것도 괜찮은데 네 지금 디텍터 기능이 있는데 지금 아프죠 구하레도 구하레도 이건 가방이 없어요 돈이 없기때문에 아니다 밥먹고 그래 갔다 왕간지암 네 악한 라이츠로 지나? 피카츄가 두 마리 있으면 라이츠 네 아머리를 지우면 부활시킬 수 있어요 네 아머리를 지우면 부활시킬 수 있어요 네 아머리를 지우면 전원 부활입니다 아 일로 도망가야겠다 여기도 괜찮겠는데 이 구석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아머리 지우면 부활이에요 네 그 와중에 다크히들러가 난이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상승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상승되었다네요 이거는 초반에 유니룸발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갓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활했는데 어디로 가야하오 네 나는 일로 가야겠지 따라오지 마세요 네네네 네 부활했는데 어디로 가야하오라고 외치고 있는 대전사 아이고 저 건물 넘기는 게 이상해 뭐 이따구로 만들었어 어떻게 해 아이씨이 아아 이게 뭐야 아 또 넘어가는 것도 제대로 만들어라 망했네 이거 갈림 같이 살아요 갈림 내가 가고있어요 갈림 같이 살아요 우리 갈림 좋아요 우리 같이 삽시다 네 좋은거 나왔어요 그 와중에 요격 나오네요 오케이 갓 나왔다 너희들은 이제 곧 죽는다 음 드디어 네 이온캔은 둘 다 나왔어요 이득이죠 네 스파이더마인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네 다행히 이거 나왔네요 네 이 상태로 면은 뽀길 수 있을거 같아요 근데 깐지가 대척할거 같은데 지금 지나면 아 이건 아재 큰아재 언제까지 스타할거야 라고 할거 같은데 큰아재 언제 스타할거야 이러면서 우리 북당님이 화내실거에요 네 근데 유닛이 안나오죠 지금 디텍터가 없어서 그래요 군인 디텍터가 없어서 아니 그 스타 말고 그 뭐냐 롤요 롤 잘못들었네 그냥 잘못은 봤는데요 흠흠 아 SSV에 디텍터에요 근데 못 지나가게 해놨네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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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V를 여기도 놔둬볼게요 네 보이네요 자 오케이 공격 공격하네요 오오 공격 뭐야 방금 스플래시 데미지였어? 네 스플래시 데미지였네요 근데 때리고 있었네 그 와중에 몰랐는데 때리고 있어요 때리고 있네요 아 스플래시 데미지 쬐야되요 아니 데미지가 왜이렇게 세져고 모스트 캐리어 불타요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아파요 디니 디니 pfy님 아니하자 아니 스트레인지 엔젤? 정신나간 천사 라는거군 정신나간 천사랍니다 정신나간 천사랍니다 정신나간 천사랍니다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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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인 쪽으로 쨉시다 우리 휴 갈 시간요 난 배신할 것이다 그래도 command rust 지 Vale 이걸 내리지 할 수 있는게 없다 할 수 있는게 없어 네 할 수 있는게 없지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어요 bc방 그 와중에 뜻밖의 bc방 정상만이 많이 하세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네 저 지금 할 수 있는게 없어요 17원 17으로 할 수 있는거는 그냥 서플라이 하나 짓는거 3개 지을 수 있어요 3개 아 나한테 어그로로 오구나 괜찮아 내가 어그로여서 사람들이 오는거야 지금 그래 이게 오히려 좋은거일수도 있어 일부러 노린거야 노린거 버스 잘 타고있죠 연니 사망 아이고 왜 자꾸 나만 노려요 이거 아이고 왜 날 노리냐 난이도가 속폭 하락되었습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자 빨리 아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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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리를 지워야죠 아니 아머리를 파님 아머리를 지워야되는데 지금 아머리를 파님 아머리를 지우셨어야죠 안 돼 파님 파님 태형키웅님 안녕하세요 네 우와 2호성이 잘 잡고있어요 그와중에 시충이 때문에 8인도 죽을때 아이 까찌 까찌가 이상한 소리에 태형키웅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클로킹 그와중에 여기 있어요 스트레인지 엔제 네 이번에는 블루드로 어이구야 우와 진짜 스플래시 데미지였나 소생 좋아 간다 이승총이 갑니다 예 알았다구요 아 예 네네 예 알았다구요 예 알았다구요 예 알았다구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난 여기서 살았다. 난 살았다. 오케이. 난 살았다. 어? 이거 뭐여? 데미지 보증. 네. 다행히 어그로가 성공 됐네요. 네. 어그로가 성공 된건지 아니면 누가 데미지를 받고 있는지 모르네요. 상황이. 직충이 부활이라니. 네. 다행히 일단 직충이 부활했습니다잉. 허총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신가? 허총님 아니십니까? 아니 허총님이 언제 팬값했지? 허총님 이따가 롤하시렵니까? gosh. 네네. 재단 빨리 끝나면 두판정도 하겠. 도망지원 대기 중.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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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어요 정의의 구현이군 여친이랑 데이트를 갈 수도 있다니까 다 죽여버린다는